안녕하세요 서울리안입니다 오늘은 애플의 에어팟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 에어팟은 블루투스 이어폰 치고는 좀 비싼 편이기도 하고 또 디자인도 굉장히 독특한데도 불구하고 출시된지 몇개월이나 지났는데 구하기가 여전히 어려울만큼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요 너무너무 궁금해서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제가 써보니까 왜그런지 알겠더라구요 그러면 자세히 한번 알아볼까요? 에어팟은 완전 100% 무선 이어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무선 블루투스 이어폰들을 보면 두 이어워드를 이어주는 선이 존재하는데요 에어팟 같은 경우는 그 어떤 손도 없는 정말 완전한 무선 이어폰입니다 기존 블루투스 이어폰에 가장 불편했던 점 중 하나는 바로 케어링하는 과정이었어요 애플도 에어팟을 만들면서 이 점에 가장 많은 신경을 쓴 것 같아요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사용해보면 모두가 놀랄 부분이기도 한데요 에어팟은 애플에 W1 칩을 내장하고 있어서 뚜껑을 열고 커넥트 버튼을 누르면 끝! 이제 음악을 듣는 일만 남았네요 에어팟은 애플 아이디를 통해 연결 기록을 남깁니다 즉 제가 에어팟을 아이폰과 한번 연동한 것만으로도 이미 제 맥북이나 아이패드와 페어링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이죠 완전히 선을 없애고 각각의 이어워드를 연결시켜 놓지 않은 데에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장점으로는 보기에 거슴 힘이 없다는 점이에요 어떤 복장을 하든지 이어폰 때문에 안 어울릴까봐 고민할 일이 별로 없어요 머리카락이 가려지기도 하고 또 눈에 띄는 부분이 많지 않아서 어떤 옷을 입어도 패션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습니다 안 좋은 점은 이 작고 가벼운 에어팟이 잃어버리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용하지 않을 때는 꼭 케이스에 넣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도 다행인게 에어팟을 케이스에 넣는 느낌이 꽤 좋아서 자꾸 넣고 싶어져요 마그네틱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마치 맥세이프처럼 착 달라붙는 느낌이 재밌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케이스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 케이스는 단순히 보관함이 아니라 안에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어서 에어팟을 보관할 때 충전하는 역할을 합니다 에어팟 배터리가 완전히 반정된 상태로 케이스 안에서 15분만 충전하면 3시간을 쓸 수 있다고 하니까 배터리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에어팟의 아주 똑똑하고 유용한 기능 중 하나는 에어팟을 통해 음악을 듣다가 귀에서 빼면 자동으로 음악이 정지해요 또 반대로 빼고 있던 에어팟을 귀에 꽂으면 바로 이어서 재생이 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참 편리한 기능이에요 애플의 센스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유용한 기능은 에어팟을 더블탭해서 시리를 부를 수 있습니다 핸드폰은 가방에 있고 에어팟만 귀에 꽂은 채 가고 있을 때도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거는 등 간단한 조작이 가능해서 종종 사용합니다 하지만 음악을 듣다가 음량을 올리거나 다음 곡을 넘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실이라서 불편할 때가 있기는 하네요 음질은... 그냥 무난한 것 같아요 블루투스 이어폰에 기대할 만한 음질치고는 조금 좋은 정도? 물론 평소에 사용하고 있는 다른 이어폰에 비하면 부족하긴 한데 그러려고 산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래저래 가장 말이 많은 디자인 좀 이상해 보이나요? 글쎄요 디자인은 워낙 주관적인 거라 일단 저에게는 크게 중요한 요소는 아니었어요 선이 없고 아주 작기 때문에 머리카락으로 거의 대부분을 가리고 다니는 저로서는 크게 의미가 없었어요 솔직히 짧은 머리의 남자라면 막 자랑스러운 정도는 아니긴 해요 근데 디자인 자체가 못생겼다기 보다는 조금 어색하고 이상하게 느껴진달까? 이건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질 것 같습니다 사이즈가 하나로 나와서 모든 사람에게 잘 맞을까 싶기는 하지만 딱 번들 이어폰 정도의 핏이라고 말하면 될 것 같아요 다행히 저한테는 딱 맞아서 뛰거나 머리를 흔드는 정도로 빠지지는 않습니다 에어팟은 애플뿐만 아니라 안드로이드 기기와도 블루투스를 통해 페어링이 가능해서 집에 있는 기기들과 사용하지 못할까봐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완전한 무선 이어폰이라는 점 괜찮은 음질 그리고 정말 정말 쉬운 페어링 이 케이스를 통해서 쉽게 충전할 수 있다는 점까지 저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기기입니다 물론 조금 더 싸면 좋겠지만 여러분의 의견도 궁금하니까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요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박스를 들고 돌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